그대여 오늘도 족같았죠 축 처진 어깨가 우울해 보여 직장인 상사가 개지랄하고 개지랄하고 방송인 그네가 개소리하고 그럴 땐 나들어 밤민트 귀 들어봐요 저저저저저저 빵이빵야 개념찬 그녀들 진선분과 함께 우울한 기분은 날려버려 족같은 세상 바꾸는 그날 진일파 지새끼들 과메기 만들어 라디오 밤민트 귀 진선분과 함께 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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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äers 막을 수 없는 국민의 수다 막국수 구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띠띠띠요미 초코모핀 조각시켜 놓고 고소한 우유한 잔을 기다려 오늘 왠지 떠들썩한데요 오늘 대놓고 5월도 맞이했고 하니까 편파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고요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자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전있는 맑은영입니다 제 입에도 안 붙네요 이게 맑은을 빼 과감하게 반전있는 영 반전있는 영입니다 오늘은 5월정신계승 대학생 뮤지컬 를 준비하고 계시는 연출님과 우리 배우 한 분 모시고 얘기를 해볼건데요 직접 샤방샤방 얼굴이 팅칭 보였어요 지금 여기는 얼굴 팅칭 보셨고 이쪽 분은 막 잠을 못 잤어요 지금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어요 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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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는데요 озress 2화라고 호빔 무늬로 호빔 무늬로 2화라고 써있어 공대 분위기야 공대 분위기야 너무 반갑습니다 이런 공연을 어떻게 기획하게 되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5월정신계승 뮤지컬이 뭐고 어떻게 기획하게 됐는지 우리 연출님께서 가극단 미래 많이 들어본 단체죠 제가 대표로 있는 단체입니다 말씀해주시죠 우리 편 방송인데 편파 방송 몇 년 됐는데 광주항쟁 30주년 기념으로 뭔가를 좀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지났죠 31주년 때 딱 여기저기 뭐가 많이 나왔어요 영화도 나오고 뮤지컬도 나오고 화려한 휴가나 뮤지컬도 나오고 그런거 딱 봤을 때 느낌은 그냥 그랬어요 그냥 너무 좀 아쉽다 뭐 이런 느낌 막 이런 느낌 뭐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의기투합을 해서 우리가 그러면 약간 2% 부족한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아니요 50% 부족했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게 좀 있어요 5.18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은 물론 그런 영화가 나와서 너무나 좋고 반갑지만 아 조금 더 그렇죠 더 그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좀 아쉬움들이 다 있었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광주를 겪으신 분들이나 광주에 사시는 분들은 그 정도를 딱 봐도 되게 눈물을 펑펑 흔히시 좋아하는데 아 왠지 너무 막 막 이렇게 아으이 올라오는 막 이런거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단원들이랑 해갖고 야 우리 이거 되겠냐 이거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가진건 뭐 그런거밖에 없어요 용기 뭐 이런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맨주먹 그래갖고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된거고 또 있잖아요 뭐 가난 아 너무 세컷 궁핍 궁핍 배고픔 그런거 많이 갖고 계신걸로 포름 많이 갖고있죠 예술은 가난해야 나오는거야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갖고 고렇게 이제 만들게 된거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막 만들다가 우리가 공연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 친구의 친구가 고등학교 교사에요 친구의 친구 그냥 친구는 아니고 저는 본적도 없어요 걔를 스피파네요 친구관계 역시 편협파죠 편협회 친구의 친구가 고등학교 교사인데 국사교사에요 네 그 친구가 이제 5.18쯤 해갖고 이제 푸름누의 눈동자라고 5.18 다큐가 있는데 그걸 이제 학생들한테 딱 보여줬다 이거지 그거를 그걸 보여줬는데 학생들이 그거를 보고 웃고 떠들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뭐 엽기같은 막 이제 거의 막 사람 때리고 막 죽이고 막 이런 장면들 나오니까 그런걸 보면서 끔찍하다고 막 이런 생각보다는 와 골 때린다 재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갖고 이 선생님이 멘붕에 빠진거죠 저도 그 얘기를 건너들었는데 막 왜 저 사람들 팬티만 입고 저러고 있어 와 팬티 입었다 낄낄낄대고 막 네 실제 우리 이제 여기 작품에 나오는 노래 가사 중에 하나인데 진짜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서 이 국사 선생님이 멘붕에 빠진거죠 그 얘기를 이제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얘기를 건네듣고 어 이거 괜찮다 그리고 아 요새 애들 정말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역사에 대해서 나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할게 아니라 아이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해보면 어떨까 보여주는 어떤 그 느낌보다 직접 참여해서 오일파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느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기획을 하게 돼서 만들게 된거죠 아 진짜 좋네요 젊은이들이 이런 교육에 대해서 저는 작년에 이 뮤지컬 봤거든요 네 봤는데 전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되게 일단 에너지가 좋더라고요 저는 참 이 대학생들이 나와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우 이제 에너지 너무 심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보는데 정말 눈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진짜 에너지가 진짜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2대 다니는 여자 네 2대 다니는 여자 공부 잘했겠네요 그럼요 네 한대 뭐 쉬고 말하는데 그럼요 네 학교에서는 5.18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요? 아 제가 사실은 이과생이었어요 지금 심리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이과생이었었는데 그러면 이과생들은 보통 안 배워요 국사를 아 아예 안 배우나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이게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외고로 나왔거든요 아 외곤데 심리학과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고에서 이과가 있나? 그러니까요 외고에서 이과의 커리큘럼이라는 게 네 필요 없는 과목은 다 싹 다 빼버려요 아 외국어도 배워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니까 필요 없는 사회탐구 이런 거 아예 싹 다 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피해자로서 국사를 아예 안 배웠군요 뭐 4.19 혁명 5월 광주항쟁 6월 민주항쟁 이렇게 순서를 쓰시오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몇 년도에 이게 언제 일어났고 순서가 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이게 한국 교육의 피해자 네 그 정도만 해도 너무 고맙네 아 요즘에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의 50% 이상이 이완용이 누군지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어요 그게 네 진짜 보니까 모르시는 거 같은데요 진짜 모르세요? 2대 나는데 이완용을 몰라? 진짜 모르세요? 아 아 가까운 데 있었네요 51% 됐어 2대 다녀 2대 다녀 아우 학교 망신인데 안 돼 이거 편집해주세요 이완용은 친일파에요 우리나라를 팔아먹는데 팔아먹는데 들은 적은 있어 한마디로 그냥 개새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새끼구나 네 그렇게 하니까 쏙 들어가는데 나라 팔아먹은 개새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광주에서 있었던 민중들이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 지금 와서 똑똑한 척해도 소용없어요 아니 그렇게나 알고 있었어요 이름에서 나오잖아요 5월 광주 민주항제 너무 알고 있었죠 이렇게 잔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는 몰랐었어요 광주항쟁이라는 게 네 근데 많이 이제 공부 많이 했겠네요 공연 준비하면서 그렇죠 이번에 공연 준비하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좀 산교육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건데 네 작년에도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딱 갔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저 같은 아이들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창병님이 그 다큐멘터리나 영상 이런 걸 되게 많이 보여주고 막 연출림이 네 연출림이 네 연출림이 알고 보여주셔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이게 글로 텍스트로 보는 거랑 영상을 보는 거랑 와닿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확 와닿더라고요 저게 무슨 와 말도 안 되는 일이구나 때려 맞아 죽는다는 게 게다가 군인한테 맞아 죽는다는 게 이거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친구 친척 이런 사람들이 네 그래서 50년 전 100년 전 얘기도 아니고 아 30년 전 일인데 네 그래서 그 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구나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작년에도 이렇게 저희 뮤지컬에 참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색다롭겠네 어 뭐 광주는 얘기를 하면은 진짜 말문이 탁탁 막혀요 저도 그 정도로 이제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고 정말 부끄러운 사건이죠 네 자랑스럽지만 그게 만약에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끔찍한 거예요 아 완전 딱 통제를 당해서 막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알릴 수도 없고 그거 정말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인천에서 네 인천 인천 사세요? 제 22년동안 인천에 산 인천 거주민입니다 아 2002년도에 부평에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잖아 어 2002년도? 대우자동차부 아 저희 동네 그 그 대우자동차 그 부지가 저희 동네거든요 아 천막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음 근데 그때 저는 무서워갖고 뭔지도 모르고 그때도 군인들이 엄청 때리고 그랬어요 네 경찰이죠 군인이 아니라 근데 저는 당연히 경찰이 오른편이고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음 그럴 수 있죠 네 그 하면서 뭐 요지도 가고 그랬다 그랬는데 네 작년에 공연하기 전에 서울에서 한 번 공연을 하고 광주에서 두 번째로 공연을 했는데 광주에 하루 일찍 가서 낮에 그 그 묘역 광주 망월동 묘역 네 묘역을 돌았어요 근데 그 묘지에 다 하나하나 이렇게 사연들이 구구절돌하게 다 써 있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다 죽었고 뭐 애기가 그냥 아장아장하다가 총 맞아서 죽었고 할머니가 뭐 학생 기다리다가 나와서 죽고 막 이런 걸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맞아 죽었다 이렇게 딱 듣는 거랑 보는 거랑 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구구절절 이렇게 듣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거기 와서 보니까 굉장히 숙연해지고 막 울분에 차고 그런 기분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여담인데 묘지 광월동 광월동 묘지 얘기하니까 얘기가 드는 게 뭐냐면 재작년 같은 친구 중에 한 명은 아버지가 개혼분이셨던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나중에 알았는지 네 그날 광월동 묘역에 가서 알았어요 그랬어요 광월동 묘역에 가서 못 들어갔어요 그 친구가 못 들어오더라고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이대 나오신 분이 아 이대 다니시는 분이 노란색 입어서 생각이 또 나는데 그 친구가 못 들어가고 막 답답해하고 막 그러다가 왜 들어온지 몰랐지 아픈 줄 알았어 코스를 쫙 돌고 나오면 이제 방명록까지 쓰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신무역쯤에 거기다가 이제 막 이 뭐야 노란색이랑 막 이렇게 막 플랑천 같은 걸어놓고 그렇게 막 쓰더라고요 방명록을 쓰는데 그 친구가 한참 있다가 딱 거기 가서 이렇게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사과를 못 드리니까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써서 딱 코로나는 안 썼거든요 그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때 진짜 마음이 아프네요 광주의 아들 광주에서 이렇게 한 아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썼었어요 네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휴 정말 둘 다 피해자인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진짜 개인은 같은 과 친구도 한 명 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광주 친구야 같은 과에 이제 친구들이 온 건데 한 친구는 광주에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5월달만 되면 다 제사를 이렇게 많이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아저씨가 옆집 아저씨가 술만 먹으면 그렇게 막 너무 난리를 쳐가지고 너무너무 싫어했었는데 이번 공연을 하면서 5월달의 아픔이나 5월달쯤 되면 너무 심한 거죠 근데 그분이 이해가 간다 이제 좀 왜 그런지 그런 있잖아요 뭔가 울분을 참지를 못하는 거지 왜 그런게 이해가 간다 이렇게 이제 묘역 줌에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광주여 사랑하는 민주여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여 우리들의 미래를 바칩니다 여러분 시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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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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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순간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아, 안 돼요! 바로 지금이네요, 지금! 지금이요, 지금, 지금! 귀찮아! 귀찮아! 여기! 숨싸우신다게요! 안 돼. 너, 너 집으로 돌아가 모두 죽을 필요는 없어. 아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해. 여기! 여기! 덤벼라, 유치인 개들아. 오늘 우리는 너희 손에 죽을 것이다. 하지만 참 자유, 참 민주, 참 평생에서 세상을 온다! 반듯이 오고야 할 것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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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살았어! 우리들을 위협으로 전해주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불가를 전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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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 species nicht! 하나님! 하나님! 태 irm! 고생은 아무도 우린 고성으로 떠나가지 않았죠 하지만 우린 고성으로 고성으로 보였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보면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게 되게 대단한 것 같고 그런 생각 들어요 스펙만 쌓는 대학생들 보면 정말 이런 5월 5.18이나 4.19나 학생들이 엄청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정말 역사 속에서 개인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사회문제에 정말 관심 안 갔고 정말 자기 스펙만 쌓고 이런 게 되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내가 참 어리석게 20년 동안 교과서 공부만 하고 살았구나 20년 동안 스펙을 쌓어요? 그럼요 왜 보면 영문과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과야 그것도 함속교육의 패이지 저 사실 이과도 그래서 갔어요 이과 가면 대학 가기 좋다더라 취업하기 좋다더라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갈래요 그러는데 안 맞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덕성여대 사건이라고 유명하죠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대학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친구들이 이제 진보 강연을 막으면서 했던 얘기가 우리 학교에 이런 강연하면은 우리 취업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진짜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내가 이 사회를 사랑한다는 게 되게 막막하고 잘 몰라서 그 친구들이 저희 이 뮤지컬 하는 데 와서 좀 같이 했으면 아마 달라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럼요 덕성여대에도 무개념인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념인도 떴다고요 작년에 했던 친구들 중에도 덕성여대 되게 많았잖아요 그럼요 우리 연춘님 여자친구도 있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이라고요? 어떻게 5.18과 역사 바로 세기를 빙자해서 여대생과 연애를 해보려는 이런 흑심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좀 부여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덕성여대 아이가 진짜 꽃다운 청춘 20대 초반에 아이가 왔어요 어느 순간 뭐 됐더라고요 잘 됐더라고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사실 알고 있었어 네 그러면은 음성 편지 한 마디 하시죠 네? 띄워주시죠 음성 편지 아우 되게 쑥스러워네요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네 뭐 아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술 좀 그만 먹고 그랬으면 좋겠다 서지야 이거 실명 얘기해도 되나? 우와 실명 뭐 뭐 상관없죠 뭐 내 실명도 아닌데 아니 무슨 아빠도 아니고 공부 좀 드셔 아빠 마인드일 수도 있잖아요 음성 편지스러우면 뭐 사랑한다 뭐 이런 거로 얘기해야지 아 나 진짜 못하겠는데 근데? 아 대박이다 이거 네 그러면은 우리 연춘님은 박성선생님 행복하겠다 여자친구한테 공부 열심히 하고 술 작작 처먹으라고 얘기한 걸로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기회는 더 안 드려요 그것만 바라는 걸로 그 5.28 어쨌든 공연을 진행을 한 건데 공연하면서 공연 만들면서 느낀 점이나 에피소드 이런 것도 좋고 이게 그죠 제가 작년에 공연했을 때 21살이었거든요 근데 5월 다큐멘터리를 보던지 5월 광주항쟁 날 할 때 꼭 대학생들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타는 열정으로 데모를 하고 함께 싸우고 이랬는데 그렇다면 그 나이에 있는 지금 나는 어떤가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뭐 친구들 스펙 쌓는다고 바쁘고 학점 관리한다고 바쁘고 이런데 솔직히 이거 5.18 뮤지컬 같이 하면서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작년에도 애들 막 중간고사 기간 지금도 중간고사 기간인데 공부하고 이럴 때 저는 가서 연습하고 밤새 술 마시고 학교 늦게 가고 안 가고 막 학점이 똥이었는데 이제 슬슬 나오네요 이제 성격이 슬슬 나오네요 제가 사실 이대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생각하는 저 자신도 되게 웃긴 거예요 지금 공부 아니 뭐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뭐 그 틀에 맞춰진 그런 권력 세계에서 뭐 취업을 하겠다 뭐 공무원이 되겠다 이런 걸 바라면서 지금 내 젊음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되게 의미가 좋잖아요 5월 광주항쟁을 알리는 뮤지컬이라는 거 물론 제가 뮤지컬이 좋아서 시작한 거긴 하지만 취지가 좋잖아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걸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좀 반성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고등학생들에 비해서 요즘 학생들이 좀 너무 맞아요 저도 5월에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거의 이제 5월 광주항쟁 한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거의 그 시기에 제작된 다큐인데 그 안에도 이제 가장 젊은이들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죽은 어떤 시체 부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그 아이들의 얼굴을 봤을 때 아직도 그 얼굴이 생각이 난대요 그 죽음이 너무 생각이 나고 고등학교 때 아직 거기 이제 그 항쟁군으로 들어가서 죽음으로 돼서 나온 이런 분의 어머님도 이제 나오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시체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는 내 뭐 제약이고 이 아이는 누구고 이 아이는 누구고 다 친구인 거죠 고등학생들인데 사진보고 말씀하시는 네 근데 그거 보면서 그 사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까지도 벌벌벌 떨리고 그러면서도 그런 어린아이들까지 고등학생 중학생 이런 젊은이들도 그렇게 나서서 그런 민주를 위해서 싸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많이 느끼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젊은이로 살면서 이 시대에 무엇을 하면서 살 건가 내 것만 차리고 살 건가 근데 내 것도 찾아지지 않아 맞아 슬픈 현실이죠 결국 대학생들이 스펙에 올인하는 동안 대기업은 고용을 줄이고 비정규직만 많아지고 손 막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자기 걸 찾을 수 없는 시대를 만든 거야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대학생들 너무 개념이 없어 근데 저는 그게 대학생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만든 사회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우리 뭐 저도 이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면 애들이 진짜 개념이 없거든요 저 그런 얘기를 해줬죠 뭐 4.19, 5.18 뭐 이럴 때 학생들이 정말 사회를 이끄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대학생들이 정말 개념이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는 12살, 13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런 친구들이 목숨을 걸고 현해탄을 넘어가요 왜냐면 그때는 배 타다가 그냥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막 걸어가고 배 타고 가고 그때 독립운동 하겠다 내가 목숨 받자 독립운동 하겠다고 넘어간 그런 글도 나오잖아 그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두만강자락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독립이 되지 않는 한 여기를 다시 건너지 않겠다 그때 나이가 13살, 14살 막 이렇거든요 이런 결심을 하고 떠나는 날이 나신데 참 부끄럽네요 요즘 젊은이로서 아니 근데 지금 괜찮아요 충분히 개념 충만해요 잠만 좀 줄이고 왜냐면 외국에서 이과를 나와갖고 아 그래서 저는 5월에라는 다큐멘터리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자면 이 영상을 다음이나 이런 데 가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2,000원에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딴 데서 보지 마시고 2,000원 다운받아서 꼭 이건 보시는 게 또 교육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안녕하세요 라디오 반민특위 카페 운영자 깨어나는 청년입니다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민주화의 성지 빅골 광주로 라반특이 떠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실 거죠? 개념찬 라반특 회원님들의 멋진 모습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막을 수 없는 국민의 수다 막국수를 듣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소개 잠깐 했는데 시사 낭만 청춘 극단 끼의 단원이자 이대다 능긴 여자 이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죠 제가 또 제 본분을 막막하고 있었네요 광고할 수 있는 어차피 오늘 편파 방송이니까 어떤 단체고 음성 편지 한번 하세요 음성 편지 이름이 너무 좋다 시사 낭만 청춘 극단 저희가 이게 건주가로서 시사 낭만 청춘 극단 끼 화이팅 이렇게 아 그냥 의미가 그런 의미에요 이게? 술 먹을 때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평소대로 안하고? 저희 단장님이 이걸 극단을 만들 때 그런 생각을 했대요 뭐 우리 좀 소개해주고 얘기해 아 저희는 그냥 이게 다에요 시사 낭만 청춘 극단 대학생들 극단 대학생들이 시사와 낭만 청춘 이야기하는 극단이 나오죠? 시사극 풍자극 하는 그런 극단인데 아우 너무 좋다 작년에 MBC 막 투쟁하고 이럴 때도 가서 같이 춤추고 같이 이렇게 투쟁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아 진짜 심이 났겠네 시간도 보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처음 만든 언니가 덕성여대 출신 개념 있는 여자들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다들 아시지만 덕성여대에 나오신 맹구 단장님이라고 있어요 덕성여대 나온 맹구 유명해 할거에요 아마 외대 나온 이과 덕성여대 나온 맹구 뭔가 있어요 뭔가 맹구 단장님께서 극단을 만든 치즈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연극이라는게 참 거만하다 이거에요 뭐 자기네들이 무대에서 하면 니들이 보러 와라 관심있으면 돈주고 봐라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맘에 안들었대요 언니가 그래서 자기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공연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극단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대학생들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이 극단을 만들었다 이런 좋은 치즈로 만들어지는 진짜 너무 좋다 단원들도 많나요 단원들이 지금 재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1기는 작년에 마무리를 했고요 12월달에 정기공연을 올리고 이제 2기 모집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한 20명 남짓해요 되게 많이 모집이 되고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전국에서 막 모있나 봐요? 아니요 저희는 서울 경기 지부고요 아마 한양대 지부가 따로 있고 지방 어디 부산인가 어디에도 지부가 하나 있을거죠 너무 다단계 조직이야?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진짜 좋다 많이 거기에 가면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같은 지방 이렇게 같은 인터넷에 치면 나오나요? 네 그럼요 그냥 싸이월드 클럽에 들어가셔서 싸이월드 말해도 되나요? 그럼요 싸이월드 클럽 욕해도 돼요 아 욕했는데? 아니 왜 이래 어 그걸 몰랐네 얘가 싸이월드 클럽에 시사 그냥 끼라고 치면 되나? 극단 끼라고 치시면 아마 나올거에요 몰라요 본인이 그거를? 카페가 있나요? 아니요 클럽이 있어요 아 클럽이 사이클럽 클럽이 있으면 저희 공연한 사진도 있고 엽사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 꼭 단원이 아니시더라도 팬클럽으로 들어와서 저희 그냥 공연한 거 팬클럽 이렇게 란이 있어요 뭐 작가팀 뭐 배우팀 팬클럽 이렇게 있어요 아 네 제가 라디오 반면 응원 댓글 응원 댓글 응원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울 경기 사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돼요 극단 끼 자기한테 연락주라고요? 전화번호 공개하는 건가요? 클럽에서 올려주시면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젊은이들의 열정 막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뉴라이트 뭐 이런 데서 막 학생회를 막 탄압하고 학교에서 아무리 학생들의 자치권을 계속 탄압하고 이래도 자발적으로 이런 모임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그런 젊은이들의 반항 정신 그런 거 반항 정신 지금 주먹을 불 끈져서 2대 최대당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사회대학생이에요 최대한 분위기다 올해 공연 일정은 어떻게 돼요? 이제 곧 있으면 5.18인데 공연도 하시겠네요? 네 공연 일단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5일에는 8시 저녁 8시에 서울 물레예술공장 박스시어터라는 공연장에서 진행하고요 입장료는 5천원입니다 네 많은 관람 부탁드리고요 5월 17일 5월 17일에는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광주 5.18 기념 문화센터 민주홀에서 공연이 진행이 됩니다 네 이날은 사실 광주에 아는 분들이 많이 없고 그래서 많은 광주 시민분들이 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광주 상무지구 안에 있는 5.18 기념공원 안에 있는 문화센터입니다 여기는 따로 입장료는 없고요 감동 받은 만큼 감동 후불제로 진행되는 공연이니까 보시고 감동 많이 받으셨으면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5월 21일 이날이 마지막 공연입니다 저녁 7시 30분에 서울 도봉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있고요 입장료는 5천원입니다 광주 민중항쟁 33주년 기념 도봉행사위원회와 함께 진행하는 행사인데요 공연 관련 문의는요 기획주체로 있는 전세훈 단원에게 해주시면 되고요 010-8590-2709입니다 네 여기로 연락 주셔서 상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극담밀의 카페가 있어요 다음에 있는데요 여기로 들어오셔서 정보 알아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라디오 반민특위 카페에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참고하셔서 표나 이런 장소 문의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많은 관람과 참여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5.18 맞이해서 좋은 공연 하나 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주에도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연극 짬뽕이라는 공연입니다 대단히 재미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한 번 더 소개해드릴게요 대학로 달빛극장에서 진행이 되고 5월 10일에서 6월 3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8시 토요일에는 4시, 7시 일요일에는 3시 이렇게 공연이 진행이 되고요 화요일에는 공연이 없어요 좀 특이한데요 그래서 화요일에는 공연이 없는 대신에 월요일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가격이 만원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좋은 공연을 싼 가격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 라반특 회원분들은 14,000원에 보실 수 있습니다 가서 라반특 회원입니다 이렇게 조용히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연 문의는 0264147926 여기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단히 개념 있고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대단히 좋은 공연이니까 이 공연도 많이 보러 가서 528에 대해서 다시 새기는 이런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러 오라고 대충 얘기 좀 해주세요 대충 11일날 서울에서는 도봉구민회관에서 하니까 도봉구 노원구 이런 분들 애들이랑 가서 보시면 아 참 여기 이때 할 때는요 저희 이제 도봉구 주민들도 한 몇 분이 참여를 하실 것 같아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참여를 하실 것 같아요 작년에도 한번 도봉구에서 구민회관에서 한번 했었거든요 이때도 그냥 그 동네 주민분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보고 아 또 제가 가르치는 아이도 왔어요 선생님 너무 막 좋다고 공연 깔때기 지금 되는 건데 이것도 편집해 주세요 네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제 생각에는 지금 몇 명 모였죠 대학생들이 지금 모인 수는 29명 정도 돼요 29명 그럼 매일매일 연습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했나요 저희가 네 그렇죠 그럼 그 비용은 어떻게 해요 밥값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궁핍 가난 배고픔을 안고 살죠 계속 밥은 어디서 먹어요 밥은 각자 먹고 오는 걸로 각자 못 먹으면 굶고 굶는 걸로 아 제가 작년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밥값 되는 데만 해도 너무 돈이 많이 든다 네 맞아요 그래서 밥을 지어 먹거나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 고민도 했었어요 밥값이 너무 많이 들어갖고 왜냐하면 저도 궁핍한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무리 싼 밥집을 찾아도 지어 먹는 걸 이길 수 없거든요 맞아요 옆에서 막 주먹밥 만들고 있고 집에서 쌀 아주 반찬은 한 가지 저희 학생들 10만 원씩 지금 모아서 공연 준비하고 있어요 많이 부족할 텐데 거의 한 달 동안 연습하고 극장도 대관하고 버스 타고 강주도 내려가고 그러면 학생들 10만 원씩 거둬도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후원 계좌 하나 불러주세요 네 당연히 국민은행이고요 834701-04-089560 전세훈 한 번 더 불러주세요 네 국민은행이고요 834701-04-089560 호원 부탁드리고요 한마디만 더 하면 저희가 원래 이제 지금 이제 한 3년째 3기를 받고 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그냥 와서 이제 그냥 모집을 해서 했는데 두 번째 해갖고 그래 한 5만 원 정도 걷었나? 3만 원인가 5만 원 5만 원이었어요 아 이게 가면 갈수록 물가도 오르고 힘들더라고요 이게 대학생들도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막 힘들게 살잖아요 알바도 해야 되고 알바하고 과외하느라고 연습 빠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알바는 뭐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돈을 이게 아이들한테 이제 받아서 하는 것도 참 걸리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근데 안 받으면 대책이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막 여러 군데를 막 이렇게 좀 알아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좀 뭐지? 뭐 대관도 무료로 해줄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궁핍 되게 제가 알기로는 궁핍에 있어서는 이 극단을 따라오는 극단이 없을 정도로 되게 궁핍한데 여기 특집으로 한번 합시다 네 여기 저 분식보들까지 붙어가지고 정말 전 안 봐도 비디어입니다 얼마나 힘들지 저도 이 극단과 예전에 연극을 공연을 같이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파는 꽈배기 아시죠? 꽈배기 시장에서 파는 꽈배기 천 원에 여섯 개입니다 천 원에 여섯 개짜리 그런 거 먹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라면 같은 거 끓이면 입천장 뒤지 않으면 내 건 없는 거죠 미래 단원들이 원래 별명이 메뚜기 떼라고 앉은 자리에는 그 무엇도 없는 미래 형님들 감정 상하죠 이제 좀 돌아와서 이번에 이 작품을 통해서 연철님한테 참가 대학생과 관람객들이 그래도 이것뿐만은 꼭 남겨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진짜 연출하면서 가장 좀 관객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대학생들에게도 그렇고 가장 심어주고 싶은 것 이런 게 있다면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하면서 같이 배우는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랑 하면서 같이 배우는 것 같은데 저도 5.18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거에 대해서 되게 배우는 것 같은데 뭔가를 심어주겠다 뭐 이런 거는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거는 좀 뭐라 못해줄 것 같고 와서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돼 이 친구들이랑 대학생 친구들이랑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이게 뭐야 제마다 다 달라요 모든 게 사람들이 다 다르듯이 그리고 5.18을 대하는 입장도 다른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5.18은 정말 빨갱이 폭도들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 한 달 동안에 변해요 이것들 그러니까 이 공연에서 이거를 어떻게 딱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느끼는 게 되게 많고 이 공연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맞아요 그쵸 5월이라는 다큐멘터리 봐도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저는 딱 기억에 남는 게 망월동 묘역에 갔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은 5월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쭉 거슬러오면서 계속 열사분들 이런 분들도 거기 같이 묻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대학생 열사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중에서 아 한 번은 꼭 알려줘야겠다 근데 그 당시에 연대생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한테 이한열 열사 묘역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갔죠 그래서 인사를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묘역으로 가는 길목에 이한열 열사 어머님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님한테도 인사를 드리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어 연대생들 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 몇 명이나 왔냐 너무 반갑다 이러면서 막 손을 잡고서 이러시는 거죠 아이들이 너무 충격받았고 어머니도 아직까지 이한열 열사가 묘를 보고 인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막 두 명밖에 안 왔어요 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아 그 친구들도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지나가는데 노수석 열사라고 이제 제가 1학년 때 2학년 때였죠 그때 이제 등록금 투쟁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도 연대생이란 말이지 나도 그 자리에 있었고 수석이 친구를 만났어요 거기서 또 인사를 시켰지 그 연대생 두 명이 진짜 멘붕이 된 거예요 어 언니 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게 끝난 게 아니군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군요 어 언니 나 너무 소름끼쳐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 진짜 제가 공공학번인데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죠 생각보다 공공연대 학번이니까 공공연대만 해도 그 노수석 열사나 이하년 열사를 보러 연대생들이 막 버스 관광버스로 막 가고 다 같이 찾아오고 그랬구나 서울대도 또 김세진 열사 이재우 열사 이재우 열사 이런데 보러 서울대도 관광버스 막 45인승 몇 대가 맞아요 그렇게 갔었죠 막 왔었던 때가 불과 2000년대 초반 다 학교마다 깃발 들고 그 자리에 가서 인사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이런 이제 자리를 계속 가셨죠 그래서 꼭 저는 이번에도 우리 학생들이 가잖아요 갔을 때 자기 학교 열사분들한테는 꼭 한번 인사드리는 그런 시간 가지만 어떨까 이대는 있나? 모르겠다 이대 잘 찾아보시고 네 찾아봐야겠네요 역사가 깊으니까 잊지 않으실까 싶고요 이대는 김한란이 있죠 친일빈 아이고 아세요? 아세요? 아 저희 학교에서 배워요 뭐라고 배워나요? 학교 문화관 아니 뭐라고 배우는지 역사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학교를 이렇게 친일파라고 안 배우고? 친일파라고 그렇게는 안 배우겠지 대표적인 친일파예요 자기의 진짜들에게 말을 못하시네요 위안부를 가라고 했던 아유 아주 그냥 한마디로 개 개같은 녀이잖아 이런 걸 모르겠다는 게 너무 아 진짜 그래서 하여튼 오늘 만나니까 다른 맛국수 할 때는 저희가 매번 울어요 너무 진짜 이 사회에 너무 이 막을 수 없는 국민들의 수다가 너무 가슴 아프고 무거운데 오늘 5.18이란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풋풋한 샤방샤방한 대학생과 우리 발랄한 연출님이 딱 나오시니까 발랄한 연출님 2대의 첫 번째 길이 남는 애국 1호 애국 1호 대학생은 저희는 저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외고나온 외고 이과나온 2대 심리학과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 공연에 들어간 노래를 저희가 좀 틀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 살짝 들었는데 궁핍하다 보니까 음원이라는 게 아니라 있는 건 가난뿐 분위기가 이거 너무 강조하는데 궁핍한 거 되게 좀 잡음도 있고 이렇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곡이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이 5.18 공연에서 근데 제목이 뭐예요? 제목을 얘기하던데? 고향아 산천화라는 곡인데요 작년 공연 중에서 음원을 따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잠깐 노래를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 노래가 이제 항쟁 기간 중에 이제 해방 이제 계엄군들이 잠깐 물러났을 때 광주 외곽을 봉쇄하고 마지막을 준비할 때 이제 우리 광주 시민들이 이제 자취를 하잖아요 실제로 주먹밥도 나눠 먹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노래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노래 싸우는 중에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해방이 이제 와 이제 계엄군들이 물러갔다 좋아하면서 이제 자기들 힘들었던 거 얘기하고 뭐 그런 노래 네 그래서 음질이 좋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여기 잠깐 보면은 우리 정보람 양의 목소리도 아주 내레이션 내레이션도 적나라하게 나오니까 이 노래가 상당히 궁피피하게 불러요 아이들이 궁피하게 불러요 이 정도 빠졌으면 잘 빠졌어 궁피 정해진 걸로 하겠습니다 주먹밥을 하나 더 먹였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럼 노래 들으면서 우리 5월 정신 기르면서 또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잘 됐으면 좋겠네요 5월 정신 계승 대학생 뮤지컬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한마디만 할게요 저희는 저희 이제 미래의 어떤 목표는 이분들을 한 10년 동안 모아서 잠실운동장 같은 데서 이렇게 쫙 공연하는 게 꿈이에요 연출님의 큰 꿈 뒤에서 카드 색상도 해야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깜짝이야 아 우리 암지울름도 노래 듣고 잘하는데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나 노래 한 번 불러봐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자네 손을 내려봐요 아 깜짝이야 아니 그러지 말고 빨리 박수 주세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자네 정말 1억인가 좋네 우리 한 곡 하겠네 대신에 놀라시들 말게 듣기 자네 박수요 박수 예 예 예 예 아 깜짝이야 보내고 나 정듬 듯이 나무 아래는 그리운 어머니 마을 사람들 모여 있겠지 오빠 목소리 너무 좋다 어떻게 하니 이거 어떻게 하니 이거 야 고파 살구 꼭 휘어오른 고향 언덕길을 달려 달린 오빠 아니 고향 날 누구를 기억해 가고 양아 산천아 조금만 기다려다오 승리의 노래 높이 부르며 내 도를 찾으리 새막래 광주는 새로운 세상이었단다 사람들은 서로를 한가족처럼 아껴주었고 굳은 일은 자기들이 하겠다며 나섰으니까 우리들이 그때 깨달았단다 아 이런게 진짜 민주주의구나 라는걸만에 하지만 마냥 즐겁지마는 않았어 광주를 되찾기 위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어가는 것 고맙 억지 제일шт해 영리! 여기еров 어린 skal 전사여, 동지여, 사랑은 없이여 운을 감으시라 마음 편하지 금람로에 뿌린 그대 피 오늘도 마르지 않아 그대 더운 피 오늘도 광주 전당하느니 내 그대들을 따라가고 우리들의 광주를 지키며 전사여, 동지여, 사랑은 없이여 승리의 노래 높이 부르며 내 너를 찾으리 승리의 노래 높이 부르며 부르며 아멘